칼룡의 조핑기아 강릉의 3장의 이론적인 조사의 본질과 가치에 관하여 1898년 여름 서로는 죽었거나 반죽었거나 살아있거나 반은 살아있는 나의 청중에게 이론적 조사의 본질과 가치에 관한 생각이라고 정전한 청중이 의아해하고 있다. 틀림없이 그것은 화려한 철학적인 언어로 위장한 4천만의 선언은 난세스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짐작은 크게 의아날 것입니다. 자 이제 보따리가 풀릴 테니 역청 같은 소리나 듣게 되겠지? 나의 강련에는 물질성비를 지배하고 있는 존경스런 성인지를 모독하는 거친 언어는 전혀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전통적인 진리에 반대하는 혁명적인 운동도 전혀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오염된 나의 천성으로부터 우리의 같은 소리와 함께 온갖 것들을 깨부수며 굴러내리는 바위 같은 것도 전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내용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나는 바질이란 도시의 역사 깊은 건표를 등에 집어서 한 마리 작은 초록말처럼 양심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어린 양의 원순하게 자시도시의 선한 주민처럼 늘 예절을 생각하고 굴려를 쓴 상태에서 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무서울 만큼 거친 자인의 자식의 흔적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미력연맹의 소풍에서 가벼운 식사를 하듯이 나의 단어들은 파이처럼 달콤할 것이고 부드러운 미풍의 선량일 것입니다. 나의 강연은 부식성 있는 온갖 주관성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고 양심적일 정도로 객관적일 것이며 벗겨져 세탁하고 주름을 잡아 다른 질환 셔츠처럼 개인적인 모든 것을 배제할 것입니다. 나의 강연의 일반적인 경향은 그대로 문피우고 장황할 것이지만 나는 생각할 소재를 제공하기 위해 강연 동안의 페이지마다 훌륭한 작가들이 쓴 개근을 두 개씩 의도적으로 인용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젊은 대학생들이 행동하는 데 지침으로 삼을 만한 것들입니다. 내가 말한 내용도 중대하고 훌륭한 모든 토론 주제처럼 길고 저분할 것입니다. 대체로 조핑계와 클럽에서 하는 이성적인 요술은 우리가 세 가지 모토 중에 하나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방은행과 민속음악현대의 신입생에 관한 강연을 듣습니다. 나의 강연은 세 가지 모토를 전부 건드릴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조핑계와 클럽을 대상으로 한 입체적인 강연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녀는 고귀한 천성의 예신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그녀는 그에게 부처리 증언한 든든한 절소이다. 실로 이론적 조사의 본질과 가치에 관하여 영원한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당신은 왜 그렇게 안다라는가? 포라티우스 칸트는 어딘가에서 철학과 과학은 지적사치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의미심증한 발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오늘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과학적인 일을 추구하려 하고 있고 또 모든 과학적인 활동을 성공의 근거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공부할 분야를 그 분야가 미리 안겨줄 소득과 틈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예정했던 공부계획에서 어떤 이탈이든지 피하는 것이 대체로 바람이 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공 분야에서 이탈하는 것 말하자면 다른 영역으로 침유하는 것이 전혀 결실을 낳지 못하기 때문이죠. 달리 표현하면 영역 밖으로 탈사하는 것 자체가 그 당사자에게 자신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것을 전혀 안겨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말로 그런 탈사는 실제로 그 사람의 에너지를 당비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발전을 깨우는 것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탈사는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이지요. 그러나 칸트는 모든 과학의 사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치품은 유익하지 않은 그 무엇입니다. 음격히 말하면 과학은 조금 더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문명화되지 않은 민족들은 인간의 과학 없이도 완벽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는 그런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산업의 수준으로 물러설 때까지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에 문명화된 민족들은 과학으로부터 그 무형성을 제거하고 과학의 실험적인 목적에 이바지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상태의 인간에게 사용할 수 없는 사물은 전혀 아무런 가치를 지지 못하며 손에 만져지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행위는 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농부와 상인이 일반적으로 학자를 게으른 기성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과학 중에서 가장 고귀한 철학은 언제나 약간 경미를 받아왔지만 지금 철학을 경미라는 태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영자들은 사업가든 공정소유자든 화학자든 의사든 불문하고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내놓지 않은 행위를 모두 쓸모없는 것으로 따라서 전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한히 실형적이고 철저히 현실적인 우리 시대의 경영은 모든 이상주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심의 초점이 외적인 사물들 사이의 관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 정의 구원이 질세가 잘 잡힌 상태에 그러니까 사회적인 발달이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을 외부 상황에 예를 들면 경제적인 안정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목적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도 놀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일부 분야에서 인간의 관심의 세속화된 대단히 생생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발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세속화의 덕분입니다. 인간 관심의 세속화는 현대의 민족 국가의 구조를 낳았으며 그 세속화는 사람들이 성취한 모든 실용적인 기술 및 산업 발달의 원천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의 쾌락에 취한 인간들은 전지의 활기와 소란에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물질적인 성공이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안겨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전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시대에 더 두드러진 이런 추세는 동시에 몇 가지 역설을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그 역설 몇 가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민족주의가 있고 국가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있고 사회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그 원무에 가동하면서 온갖 이상한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은 조국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들은 모든 사회적인 혜택은 반드시 어떤 사회적인 불행에 의해 상세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우리나라 산업이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외국 제조업자들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현대 기독교 교회의 대표자들은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헌신까지 설교하고 교회를 선한 시민들을 형성하는 책임을 진 기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근에 모든 지붕 꼭대기에서 설교한 그 원칙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 원칙에는 바로 국가가 인간의 최고 목표이며 인간은 국가에 입어야 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의무를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이겨도 신앙으로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석음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여긴다. 모든 인간 관심의 세속화라는 개념은 또한 철학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치면서 거기서도 옹호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주적인 행복주의 도덕원리를 제시하는 에드아르트 폰 하르트만이 있습니다. 또 인문주의적인 목표들의 옹호자인 빌렐름 분투도 있지요. 물질적인 성공이 언제나 인간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세는 신전국가라는 사상이 만개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수많은 수도원과 교회들은 존재의 초점이 외적 현상이 아니라 각 개인의 내면 생활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훨씬 더 가까이 접촉했으며 인간은 문명 생활의 수많은 편의들에 의해 자연과 비상적인 관계만 맺도록 내몰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개인들 사이에서도 한 사람의 개인으로 넘을 수 있는 시간을 발견했습니다. 중세인의 문명의 근본적인 세상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었지요. 밝고 말하면 중세인과는 물질적인 성공을 거의 중요하지 않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사람들에게 발달한 당연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를 뜻했습니다. 중세의 사람은 공공복지나 사회적인 번영이라는 개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중세인간이 이해한 것은 세상이 향상될 수 있고 세상은 개인의 발달과 향상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중세인간은 초월적인 이기주의가 특징이었습니다. 현대인은 해제적인 이기주의가 특징입니다. 우리가 시기독교의 관체민주의 대세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은 개인이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현대인이 아는 개인들은 주들과 민족 국가들입니다. 대체로 현대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보는 인식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현대인은 자신이 하나의 분자라고 국가를 이루는 끝없는 사슬 속의 고리 하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개인의 행복을 성취하는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서 국가로 즉 자신과 동료 인간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교재되고 있는 관계들로 이동시켰습니다. 개인들 사이의 차이는 당연히 자질의 차이를 수건합니다. 그런 차이는 국가의 합법적인 통합과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쾌한 문제들을 낳으며 따라서 현대인은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 똑같이 교육시킴으로써 개성을 평준화하려고 말하자면 개성을 지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자신의 운명의 건축가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맞지 않습니다. 국가가 개인을 대신해서 개인의 운명을 창조하고 있지요. 모든 관심들을 완전한 세속화가 현대인이 중생과 다른 특징입니다. 외적 관계를 환영해 다듬는 과정이 인간을 자연과의 연결로부터 띄워놓았습니다만 무의식적인 연결은 끊지 않고 의식적인 연결만 끊어놓았습니다. 문명화된 인간은 자신이 자연의 미숙보다도 훨씬 더 높이 서서올랐다고 믿고 있습니다. 20년 내지 30년 동안 문명화된 인간은 실제로 어느 군대의 추밀 고문관을 맡거나 스위스 대표자 회의의 구성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검사의 반역적인 세균이 나타났으며 세계에서 질서가 가장 잘 잡힌 상태에서 겉보기에 너무나 장엄해 보였던 국가 안에서 문명인의 모든 영광이 갑자기 병에 걸려 신음하며 드러누웠습니다. 그 모습은 호텔토토인이나 우리의 혈거인 조상들보다도 조금 더 드러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자들이 기대하는 완전히 문명화된 세계는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며 장엄한 미래 그러니까 기술적인 행성 덕분에 손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고 합성단백질을 먹는 미래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쌍하고 늙은 문명에는 제 아무리 문명화되고 정제적으로 현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삶으로부터 버림없고 삶의 무자비한 명령에 굴복하면서 자신이 깊이 인정하고 확신했던 존재를 뒤로 한 채 살아대야 합니다. 그가 물질적인 성공을 성취했지만 그 성공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소유하는 이런 쾌락이 전혀 없으며 오직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에만 쾌락이 있을 뿐입니다. 그랬던 사람도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만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은 인간의 행복을 성취하는 순간에만 행복할 뿐이며 직후에 다시 인간은 그 전에 알았던 똑같이 무미건조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돌아가버리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이 물질적인 성공에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그 같은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를 헛된 것으로 여겨서 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외적인 요소들에 있다는 과정은 대부분 선음적인 판단입니다. 그것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적응도 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행복이 외적인 원인이 아닌 다른 것에 근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로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결론입니다. 틀림없이 그 같은 결론은 기납법처럼 보이는 추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물질적인 성공이 어떤 사람에게 쾌력을 준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찰이 허황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물질적인 성공이 모든 기쁨의 원인이고 물질적인 성공이 모든 상황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품게 되죠. 성공이 반드시 기쁨과 인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은 그 자체로 완전히 중립적입니다. 모든 것은 개인에게 달렸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이미 행복하다면 성공은 그 사람의 행복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만약에 개인이 불행하다면 더없이 환상적인 성공도 종종 쓰러진 감정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행복은 순수하게 주관적이며 외적인 것과는 필연적인 관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진리가 아니라면은 백만 불행을 갖지 않은 사람의 불행은 그 목표까지의 그리의 제곱에 비례할 것입니다. 행복은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종종 외적인 요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괴태가 말하듯이 심신의 상쾌함이 당신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상쾌한 기분을 결코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인의 행복 추구가 극히 일방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비근본적이고 우연적인 원인들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샤피인 후보는 오래전에 우리 자신의 밖에 있는 행복은 절대로 진정한 행복이 아니며 불행의 중단일 뿐이라고 추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자원 저 우리의 주관적인 요소들에 의존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행복이 절대로 없습니다. 실질적인 행복이 하나의 주관적인 상태이고 그런 상태를 낳는 원인이 전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객관적인 사설의 밖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행복에 이르는 것은 극장과 콘서트홀, 명예와 영광을 통과하지 않으며 그 길은 우리 자신의 존재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이 속을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이에 대해 샤피인 하원은 우리의 존재 뒤에 우리가 세상을 옆으로 밀쳐놓을 수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다가서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인 행복의 한 가지 요소는 소위 훌륭한 양심, 즉 도덕적으로 뜻떡하다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칸트가 정언 명령이라고 부른 어떤 본적인 충동을 충족시키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선거하는 것은 제지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정언 명령의 요구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은 우리에게 쾌금을 안겨줍니다. 이것은 어떤 본능이 좀 충족되는 경우에 일정 크기의 쾌금을 불러일으킨 것과 똑같습니다. 최근에 에서하르트 포온 하르트만은 본능의 충족에서 일어나는 이런 쾌금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무수한 과학적인 이들을 바탕으로 기남 논리를 이용해서 그것을 문서로 증명했습니다. 행복의 도덕은 무한한 원천은 인과성 본능의 충족일 수 있습니다. 실천이성의 분야에서 하나의 소결권과 하나의 법이 우리의 행동을 지비하듯이 순수이성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모든 과학적인 법칙들이 나온 한 가지 법칙의 지비를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과성의 범죄이지요. 칸트가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을 조사했을 때 그는 모든 사고가 일정한 형태들의 범위 안에서 전개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형태들을 그는 범죄라고 불렸지요. 그런 범죄를 그는 열두 개에 발견했습니다. 쇼핑하고는 칸트 철학에 대한 비판에서 그 범죄를 세계로 즉 시간과 공간과 인과성으로 줄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극의 형태들이고 인과성은 사고의 형태입니다. 이 세 가지 선험적인 범죄들 그러니까 경험에 앞서는 판단들입니다. 정신은 이런 범죄들 없이 작동하지 못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구조 안에서 전개되지 않는 심상 같은 것은 절대로 없으며 또 인과성이 가장 깊은 본질을 이루지 않는 그런 사고 과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과적인 사고에 대한 욕구는 거의 모든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고 있지만 철학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특별히 더 발달해 있습니다. 인과적인 사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들은 진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이성에 비춰보면 진리의 개념과 관련 있는 운인들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승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극하는 진리가 절대적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성대적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행복에 전혀 아무런 차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과적으로 생각하려는 욕구의 충족은 우리의 인식의 진리급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에 부여하는 믿음의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틀림없이 우리의 지식은 대부분이 상대적이지만 그 지식이 절대적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일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어떤 외적인 요소도 부여하지 못하는 만족감을 주는 것은 두 가지 사람적인 요건, 즉 정은명령과 인과성 범죄를 충족시키는 일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모든 외적 요소들의 본질이 허약하고 과도적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별도로 논할 필요는 없는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